채색하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포토샵에서 이렇게 싱글 침대를 한번 완성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도면을 EPS 화일로 만들어준 걸 불러오는 것부터 시작해 볼게요. 화일을 오픈합니다. EPS 화일, EPS 화일을 열기 해줍니다. 이때 해상도가 중요해요. 보통 한 300dpi 하게 되는데 그러면 또 이 화일의 크기가 너무 커지니까 200dpi 정도 하겠습니다. 이때 안티알리아스 체크를 꺼야지만 부드럽게 선을 가져오는 즉 뭉개지는 선이 없어져요. OK 해서 도면을 준비하고요. 지금 여기 도면이 전체가 있죠. 이 중에 싱글 침대 부분만 요만치를 선택 영역 잡으시고 이미지 크롭해서 잘랐습니다. 현재 레이어는 도면 레이어 되고 있고요. 뉴 레이어 만드셔서 신색을 칠해 주시고 배경이라고 레이어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배경 레이어를 도면 레이어 아래층에다 내려놓으면 요렇게 완성이 됐죠. 자 여기에 맵 소스 중에 침대 소스 중에 매트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자 매트를요. 이렇게 제목을 옆으로 빼시고 Move 툴로 드래그 앤 드롭 해서 가져왔습니다. 엄청 크네요. Ctrl T 누르시고 크기를 조절합니다. 여기 매트에 해당하게 아이고 Ctrl T 누르셔서 다시요. 매트에 해당하게 크기를 요렇게 조절을 해줍니다. 위쪽도 요렇게 조절을 해주고요. 엔터나 더블 클릭하셔서 마무리 지으시고 여기 넘친 부분은 선택 영역으로 아랫부분 선택해서 삭제했어요. 자 현재 레이어 이름은 매트 라고 이름 주십니다. 자 이어서 베개를 가져와 볼게요. 파일 오픈 하시는데 여기 베개 Ctrl A, Ctrl C 하고 클릭보드에 복사를 했고요. 도면에서 마술봉으로 베개 레이어 부분을 선택 잡습니다. 그 다음에요. Edit, Paste Special, Paste Into 선택 안에 넣겠다. 자 베개라고 레이어 이름 줬습니다. 도면 레이어 아래층에 놨고요. 자 이번엔 쿠션 한번 가져와 볼까요? 파일 오픈해 보겠습니다. 음 쇼파 소스에 있는 땡땡이 무늬 요걸 쿠션으로 가져와 볼까요? Ctrl C 복사를 했고요. 현재 여기에서 도면 레이어에서 마술봉으로 선택 잡으시고 Edit, Paste Special, Paste Into 크기가 너무 크죠? Ctrl T 해서 크기를 조절해 주시고 모양의 위치를 이렇게 잡아줬습니다. 자 얘는 쿠션이라고 레이어 이름 주시고요. 도면 레이어 밑에다 놨습니다. 자 그리고 침대 시트 한번 가져와 볼까요? 침대 소스에 침대 커버 가져와 보겠습니다. 침대 커버를 Move 툴로 드래그 앤 드롭 해서 가져오시는데 위치는요. 매트하고 쿠션 사이에다 놔 볼까요? 커버 자 여기서 주의사항은요. 도면 레이어에서 마술봉으로 바깥에를 클릭하면 도면 외부가 선택이 되죠? 커버 레이어에 오셔서 커버에 이렇게 바깥에 있는 도면 밖에 있는 걸 Delay 2로 지워주시면 되겠어요. 아 근데 여기 위치를 잘못 잡았네요. 한번 더요. 얘를 위치를 이렇게 다시 잡고 해볼게요. 다시요. 도면 레이어에서 마술봉으로 선택 잡으시고 커버 레이어에 오셔서 Delay 2 삭제해 주시면 커버 완성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엔 요기를 패턴으로 지정해서 한번 가져와 볼게요. 쿠션 요거를요. Edit Define Pattern 하고 패턴 정의를 해줬구요. 자 우리는 도면 레이어에서 마술봉으로 선택을 잡읍니다. New Layer에서 새로운 레이어를 얘는 긴 쿠션 뭐라고 할까요? 커버라고 이름 줄게요. 커버 아 커버 아까 이름 줬군요. 커버 2 색깔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경색 Alt Delay에서 색깔을 넣어줬어요. 빈 공간을 여기 레이어에서 빈 공간 더블 클릭하시고 패턴 오버레이 좀 전에 만들었던 마지막 커버를 네 얘는 스케일을 조절해서 조금 더 스케일의 모양을 요렇게 패턴의 모양을 잡아줄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레이어는 도면 레이어 밑에다 주시구요. 자 이어서 여기 시트를 한번 완성해 볼까요? New Layer 이번에는 마술봉을 쓰지 않구요. 그냥 사각형 선택 영역 툴로 선택을 잡아 볼게요. Shift 키를 눌러서 선택에 추가를 합니다. 색깔 칠해 볼까요? Alt Delete 자 얘는 시트 무늬목 시트라고 이름 주셨구요. 레이어에서 파란 부분 더블 클릭하시고 패턴 오버레이 제가 시트를 미리 만들어 놓은 패턴이 있어요. 패턴을 오케이 가져오십니다. 자 이제 이어서 New Layer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빛이라고 하는 레이어를 만들어 줬습니다. 전경 색상을 노란 색상 중에서 아이보리빛을 오케이 가져왔구요. 브러쉬 툴을 가셔서 브러쉬를 요기 하드니스 100% 되는 브러쉬를요. 브러쉬 사이즈를 적당히 조절해서 콕콕 찍어서 가운데 빛을 만들었구요. 전경 색 흰색 주시고 브러쉬를 추가적인 어소티드 브러쉬를 추가를 해주시게 되면 요런 빛 브러쉬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요 48번 브러쉬에 가서 화면에서 콕콕 찍어서 추가적인 빛의 모양까지 완성할 수 있겠어요.